이제 25살이면 늙은이 진입선이야 아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늙었다고 의미없는 기쁨 정말에요 어 참여 안받아요 미안해요 나중에 실험실에 참여 여기가 뭔 맵이었더라? 아노비스 신전? 아 아 여기 수비네 어떻게 수비할 수 있는 캐릭터 한번 해보던지 아니면 바스티온 해보려면 해보던지 아 저는 바스티온 잘 안맞고 그래요? 네 뭘 해야될까 매크도 이번에 한번 매크리 한번 매크리? 아닌가 여긴 별론가 방어적이니까 방어할 수 있는 맵이니까 에이 결국 라이다르트야 솔직히 저는 라이다르트가 제일 재밌는 이유가 어 우선 타격감이 좋고 어 그리고 그 돌진 스킬 그거 진짜 한번 맞췄을 때 그 쾌감이 너무 좋아요 그니까 쾌감하고 사람 때릴 때가 네 사이코패스인데 그 멈출 수가 없어 저는 사실 게임을 할 때 스토리 그래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 타격감을 제일 중요하게 말해요 아 멈출 수 없는 그 때림과 그 저기 차이진 그 망치질에 피 묻는 거 예 제가 언차티드 3를 왜 30번 넘게 깼습니까 타격감이 좋아서 그만해 무서우니까 아니 진실만은 말했을 뿐이고 응 개소름 개소름 어 와 라이나르트 정멸에서 팀을 위해서 딱 쉴드 쳐주는 거 아니라 옆에서 딱 대가리 대가리 깨려고 딱 잠복 근무하고 있는 것 봐 개소름 아 여기서 돌진 한 번 옆에서 딱 써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네 아니 여기서 향이 애매하네 자 하나 둘 셋 아 이거 안 나왔어 옆으로 빠진 거 아니야 이거?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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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메이코패스하고 개가 좀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제가 중간에 위에 뭐 보여? 내가 걸어주는 거 상대한테 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러면 상대가 약해지는 거야 어 거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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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거긴 위험해 뭐야 얘네 어 얘 오메이야 오메 미친 얼음 찜질 당했어 야 이겼어 근데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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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자놀이라도 해줘야겠다 씬 야 근데 얘네들 무슨 지들이 방어벽을 개 불리하게 까는데? 그게 바로 이제 백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야 근데 쟤냐다 괜찮다 메이들한테 어 아 시발 뭐야 뭔 소리야 아니 어차피 쟤네 거리가 짧아가지고 내가 멀리서 이렇게 하면서 괜찮은 거 같아 아 이게 헤드가 맞네 와 미친 얘네들이 메이가 조개니까 공격을 쉴드로 풀 수가 없어 쉴드로 풀 수가 근데 사실 메이가 근접 캐릭터인데 라인하르트를 한다라는 거는 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야 아 근데 좋은 점이 또 이거 막을 아 못 막네 아아아아아 아아아 뒤로 빼세요 뒤로 빼세요 아 아 미친 아 미친 근데 막 잘은 모르겠는데요 공격을 당하는데 막 시원한 느낌이 들어 진짜 시원한 거 같아 그만해 그만해 아니 아니 생각해봐 지금 4명의 메이플패스가 그 강강수홀를 하면서 저한테 얼음을 뿌리는데 아 쉐이터 뻗기 아 야 미친 왜왜왜왜 막아 막아 아아아아 왔어요? 야아아아아아 와아 이 메이플패스 미친 야아 둘째 내 힐 걸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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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어 살려줘 뒤에긴직 뒤에긴직 내가 처리할게 야 너를 위해 내가 모든 날려들어 날려들어 지금 무적이야 무적 그렇지 지져 빠세 빠세 세 빠세 빠 야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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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걸었어 힐 걸었어 나 피 안져라 대신 내가 죽었어 괜찮아 이제 풀릴거야 야스 어떻게 돼 살았어? 살았어 살았어 하아 좋아좋아 아 KK님 어 스티거 5개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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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인 감정다면은 어 저거 리얼 리얼 사이코패스 말 아니냐? 죽일때 그러잖아 끌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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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코패스들이 그러잖아 왜 그냥 죽이지 않는거에요? 그러면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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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어 내가 죽였어 아 왜 나를 야 잘 지킨다 에이거점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어 간다 쟤네 오메인데 또요? 어 또요가 아니라 계속이었던거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딱히 어 내가 봤을때 죽은 애가 지금 계속 뭐 그냥 딴거 하는거 같고 저기도 팀이 지금 내부는 있는거 한명이 그만해라 어 이거 망한다 이러고 있는거 같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망했다 제대로 다 걸렸다 대망했다 아 아 미친 몇명의 궁을 쓰는거야 어 야 가자 내가 지켜줄게 어 어 어 어 어 야 얘네 얘 좀 어떻게해봐 지금 제가 뭘 들었냐면은 이렇게 이건 들었다고 지금 내가 뭐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궁을 한 번에 다 썼다고 미친놈이 아 연속 궁 에헤에 야 내가 연속 극은 들어봤어도 연속 궁은 내가 처음 들어본다 내가 나 나 구하러 안오면 나 죽어 나 지금 나 구하러 안오면 나 죽어 나 지금 나 죽어 나 지금 빨리 구하러 와야될거 같던데요 지금 하고 있어 나 나 뒤졌어 설마 지금 와서 뺏기진 않겠지 어 뺏길수도 있겠는데 죽어라 메이코패스 어 미친 와 쟤네 지금 4매이야 4매이 내가 막아야돼 조졌다 어 제가 막고있어요 최대한 어어 그렇지 달려들어 몰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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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잇 이야 아 궁만 안 맞으면 이기필인데 힐힐 들어갑니다 힐 들어갑니다 그렇지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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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 아니 빅토리 이겼어 아 굿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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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왕국 제대로 찍었다 왜 저기 왼쪽에 파라는 키가 큰데 중간파라는 키가 작지 얘가 어 트로리가 또 이걸 발밤 아 맨처음에 에 와 야 도와줬네 도와줬어 오히려 미친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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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시야 들어오게 도와준거 보소 야 이건 진짜 나 찍어줘 알겠어요 그렇지 감사야 메이크패스에 공격을 그렇게 많이 막았는데 걔들 데미지가 안 크니까 오오 아 이거 뭐야 팀한테 말아야 되는데 그걸 왜 말았어요 갑자기 그래야지 또 다음에 찍어주니까 아하 그럼 이런 게임 처음 해봐 멘탈관리 안해주면 얘네들은 다 부서져